롤체는 위튜브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3가지 덱을 알려드릴건데 지금 메타에서 다른 덱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대로 3가지만 하신다면 티어 상승 보장하니까 끝까지 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번째 덱은 6마법공학 11의 덱인데요 초반 빌드업부터 알려드릴게요 초반은 돈과 피를 둘다 챙기기 위해서 요드를 받아주면서 쌍발총인 루시안 마법공학인 스웨인을 써주면서 시너지 이쁘게 진행해주시면 되게 좋구요 11의 템은 스태틱 순 부인수를 주시면 되는데 빌드업에서는 루시안을 주시고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레벨업을 진행해주시면서 4마법공학까지 섞어주시면서 진행해주시면 좋고 추가적으로 알리스타한테 줄 탱템들은 백스를 주시고 진행해주시면 좋구요 지크나 모렐로 요런 것도 만들고 코르키한테 주셔도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8렙까지 돈을 안정적으로 모아가는게 핵심인데 8렙일 때는 6마법공학에 실코까지 섞어주는게 가장 좋구요 실코의 흑막버프는 시비르와 그 옆에 아무나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렙을 찍고 알리스타 2성 시비르 2성 요 두개만 찾아주신다면 템이 좋다면 9렙이 그냥 가지니까 9렙까지 가서 밸류업을 해주시면 돼요 대신 알리스타나 시비르가 2성작이 안된다면 8렙일 때 계속 돌려서 찾아줘야 되긴 합니다 9렙을 오셨다면 징크스를 섞어주면서 실코의 흑막버프를 같이 받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마법공학의 상징이 있다면 8마법공학까지 그냥 맞춰주시는게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이 덱에서 핵심은 알리스타의 배치인데 알리스타는 무조건 상대방 딜러한테 cc를 줄 수 있는 배치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알리스타 배치만 생각해주시면서 진행해주시면 좋구요 마법공학 덱에서 좋은 증강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법공학 심장, 운행기, 재생의 바람, 후방지원 요정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런게 안뜬다면 그냥 나머지 중에 괜찮다고 생각되시는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덱은 6비전 마법사, 징크스, 실코, 빅토르를 쓰는 덱이구요 초반 빌드업은 역시나 비전 마법사로 해주시면서 요드를 받고 가주시면 돈이 잘 벌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이템은 이제 쇼진, 보건, 임피 요렇게 3개로 빼는게 좋은데 루시안이나 말자 중에 잘뜬 친구한테 먼저 주시면 되구요 보통은 4비전을 섞고 있기 때문에 말자한테 주시면 딜의 효율을 많이 볼 수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탱템은 백스한테 주시면 되는데 요즘 AP 딜러들이 많기 때문에 용발 주시면 좋구요 워머그를 주시면 초반 피관리가 진짜 좋기 때문에 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덱은 5코어짜리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7렙 리로를 건너뛰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웬만하면 8렙 리로를 추천드리지만 도저히 7렙일 때도 전혀 못 버틸 것 같다 그럴 때는 7렙 리로를 해주면서 백스 2성, 말자하 2성, 루시안 2성 요런 것들 찾아주셔야 되구요 그냥 무난하게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면 8렙을 가주시는게 좋습니다 자 8렙 때도 똑같아요 9렙을 가주는게 좋지만 9렙 가기는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피관리가 진짜 잘된 상황이라면 9렙을 노려주시는게 좋지만 그런 상황이 많이 없기 때문에 8렙 덱 상황부터 알려드릴게요 백스를 메인텡으로 세워주시면 되구요 혹시나 탐킨치나 앞라인 서풍같은게 있다면 스웨인으로 빼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8렙일 때 빅토르 2성, 징크스 2성, 실 2성을 찾으라는건 아니에요 얘네 한 마리씩만 있어도 나머지 애들 백스 2성, 말자하 2성, 아리 2성, 스웨인 2성, 직스 2성 요런 상황이라면 9렙을 무조건 갈 수 있으니까 한 마리씩만 찾았으면 1등은 거의 확정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 3마리가 다 있다면 1성이라도 얘네한테 템을 주는게 좋기 때문에 말자하는 팔고 템을 옮겨주시면 되구요 실의 흑막 버프는 무조건 빅토르랑 징크스가 받게 해주셔야 되구요 비잔마법사 덱은 빅토르랑 징크스가 스킬 한 번씩만 써주면 거의 끝나는 덱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전하게 스킬을 써줄 수 있는 위치로 가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 한 마리씩 찾은 상태라면 9레벨 가주시면 되는데 9레벨 때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얘네들이 스킬 한 번만 써주면 끝나는 매칭이 많기 때문에 자이라 같은거 섞어주면서 학자로 스킬을 빨리 쓸 수 있게 해주시는게 좋아요 여기 자리에 그냥 5코 2성짜리, 탐킨치 2성, 제이스 2성 요런거 쓰셔도 되는데 그냥 무조건 얘네들이 스킬 빨리 써주는게 짱입니다 그리고 빅토르 템은 많이 아는데 징크스 템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구요 징크스는 스킬 떨어지는 데미지는 AP 데미지고 평타 스킬은 물리 딜이기 때문에 AP템을 주시든 물리 딜템을 주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빅토르한테 주시고 남은 딜템들 아무거나 주시면 되구요 보통 빅토르 2성, 징크스 2성, 실 2성 이 3마리만 찾아주시면 1등은 거의 확정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댁에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룸보호막, 명상, 비전마법사 심장 이 정도가 좋다라고 할 수 있구요 만약에 비전마법사의 심장이나 상징이 있다면 8비전마법사까지 가주시면서 스킬 한방으로 그냥 완전 보내버리면 되는거에요 자 그 다음은 리롤 워빅 덱인데요 워빅 덱은 2코 리롤덱이기 때문에 6렘 리롤 해주시면 되구요 6레벨 가장 이상적인 스쿼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3성작을 노려주는 기물은 워빅, 퀸, 트린다미어, 자크 이 4마리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서 카밀과 질리언은 진짜 잘 떠준다면 봐주지만 거의 안봐주는 편입니다 자 워빅 템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거인의 결이, 수은장식디 이 두개는 빠르게 만들어주시면 좋구요 마지막 템은 구인수를 선호하지만 혹시 구인수가 안나온다면 거인의 결이 하나를 더 주는거를 선호해줍니다 그것도 안된다면 뭐 거학, 정손 아니면 상황에 따른 탱템까지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트린다미어의 템으로는 공속은 그냥 빠르면 좋기 때문에 지크의 전력 만들어서 워익을 받게 해주시면 좋구요 트린다미어는 이리저리 날라다니면서 딜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주변 적에게 디버프를 줄 수 있는 템들은 다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태불망, 이온중격기, 얼심 요런게 있겠죠 그 다음은 퀸템인데요 퀸은 그냥 남는 연운템이나 지팡이템 요런것들 아무거나 주시면 돼요 자 워익댁의 기본 운영법은 3-2에 6렙을 찍고 리롤을 많이 쳐서 워익 2성까지 찾아주는 전략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3-2에 리롤 해주면서 워익뿐만 아니라 나머지 애들 2성작도 된다면 그때부터는 7렙을 상대하더라도 진짜 쉽게 이겨주는 모습을 보여줄거에요 그래서 6렙했때 돈을 많이 쓰더라도 워익 2성까진 찾아주시고 이 상태로 다시 돈을 모아주시면서 6렙 50팀 리롤로 전환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가 30정도까지 내려갔는데 워익 삼성이 아직 안나온 상태라면 돈을 다 써서라도 워익 삼성, 퀸 삼성, 트린 삼성, 자크 삼성을 노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워익 삼성을 결국 찍었다면 그때부터는 레벨업으로 전환해주시면 되구요 워익 덱을 많이 쓰면서 느꼈던게 그냥 무조건 빨리 녹이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8렙을 찍고 드레이븐 카이사를 추가시켜주면서 6도 전자를 섞어주는게 가장 재밌고 세더라구요 그리고 무조건 6도 전자를 써라 그런건 아니구요 5화학을 써도 되고 시계태엽을 내려주면서 실코, 빅토르, 레나타 같은거 쓰면서 밸류업을 해주셔도 되구요 잘 뜨는 쪽으로나 아니면 본인 입맛에 맞게 쓰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거는 6도 전자입니다 그리고 배치를 지금 오른쪽으로 몰아줬는데 도전자들은 킬을 하거나 어시를 해주면 공속이 2배로 펌핑을 하기 때문에 워익 아래쪽에 놔주면서 얘네들 공속이 다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적을 더 빨리 녹일 수 있겠죠 그런 식의 배치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워익은 앞라인 탱커를 빨리 뚫는다는 느낌보다는 탱커를 피해서 빠르게 약한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쪽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워익 앞쪽에 굉장히 단단한 탱커가 있다 그럼 0초 때에 워익이랑 틀린 정도만 빠르게 왼쪽으로 옮겨주는 전략을 쓰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 덱에 좋은 증강체 알려드릴게요 경량급, 분해기, 응급처치 키트, 준비태세, 즉시주입, 초월 이 정도가 있겠구요 지금 제가 덱을 3가지 알려드렸는데 이거 보시고 그냥 당장 이 3개 각만 보면서 진행해주시면 티어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모르겠는 게 있거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거니까 잘 모르시는 거는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